김영호 전 이사장님 아들한테는 안 그러셨잖아요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영준이 이사장님께 어떤 아들인가요? 안 하던 말씀 하시네요 안 하던 말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1년 동안 항암하신 거 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? 회사 일 전 몰라도 좋아요 이사장님 그렇지만 아프신 거 그건 제가 알아야 그래도 제가 아내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하던 투정 저도 한번 그래보고 싶어서요 쉬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